뭐야 저거? 병신이야? 뭐야 저거 병신이야? 형 병신이야? 시키 시가 오버원치로 착각한 것 같은데 형 감사로 타이블리 이럴 때 공 쓰고 들어가네 갑자기 세로씨는 뭐 가로씨 세로씨 아이씨 개 짜증나 쟤 저 불안일 아까부터 왜 탱커 안하고 암탈자 아냐? 왜 쟤가 계속 숨어있어 딴 애도 아니고 계속 기졸만 시키는데 왜요? 빼라 갑시다 아 나 하이틴이 없어요 아아 트루워치 무라진 나 죽일생각 없었나보네 괜히 왔네 천천히 들어갑시다 그냥 뺏어먹어도 되잖아 아직 뭐 우리가 더 많네 우린 열경 먹었네 뺏는데 세마리 가까운거같아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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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될 뻘 짓거렸네 됐다 될 뻘 짓거렸네 그렇죠 아 움직임자 쎄 나와야됨 아 흐 나와야됨 우리가 계속 같이 싸워줘 그렇지! 이제 빼야될까 스파게티 끓여먹어도 스파게티? 저거 있잖아 끓여먹는 스파게티 있잖아 라면? 응 스파게티 라면 그걸 먹어? 나 개인적으로 좋아해 호흡으로 솔직히 많이 갈려 호흡으로 많이 갈린다고 난 그거 군대에서도 안 먹어 어느정도 싫어할지는 알겠어 뭐야 저거 병신이야? 저거 병신이야? 와 나 죽을뻔했다 저것도 잘못 쓰고 지금 켈투자도 안 돼 켈투자도 안 돼 시키 시바 오버워치로 착각한거 같은데요? 런들 저를 탈게요 그랬더니 궁 쓰고 들어가네 갑자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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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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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물리면서 사망이야 이거 죽여서 봐 천사들이 포격응쟁자를 데려왔다 폭격응쟁자를 데려왔다 와 진짜 이거 써도 의미가 없어 뭐 도움보기 힐투자도 안 돼 칼투자도 너무 작년다 저거 딜 4발빌 막았는거 벌써? 왜 딜에 와 아니 뭐 덤비도 못하네 가르쳐 어떻게.. 볼 수 있니? 전사군의 흥쟁자가 쓰러져 이 캐릭터는 너무 약해 캐릭터한테 무조건 걸어야겠다 다른 건 되는 거 뭐하는데? 캐릭터야 캐릭터야 가르쳐 한 번을 못해 야 캐릭터는 확실히 빡 뺀 것 같아 이거 캐릭터 아니야 으악 안부라딘 겐지 미쳤냐? 아무도 없네? 왔네? 파이트맨이 먼저 왔네? 파이트맨이 먼저 왔네? 와 켈타 다 먹었어 미치 아휴 아휴 모금 앞으로 진짜 와 홈팀 더 활수가 없네 이리단 지금 조그만거 잡지 말고 칸타 도우라고 진짜 한번 밀어냅니다 나 20초면 나오니까 바로 타면 되니까 어키가 아래 밀고 있네 뭐 빨리 와야돼 응 바로 타면 1,2대속 그래야돼 피가 너무 와 괜히 한거 같네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 오케이 훅까지 찍었어 쟤 난 그냥 따라간다 안타 아니 캠프 점령해 미친년들아 그럴까? 그것도 괜찮네 한 번덩이 오참피 걸어가는 사이에 캠프 점령할수도 돼 하아.. 살렸누게 돌아오고 있어 아.. 인리단이 저기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차라리 내가 가야지 핵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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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핵까 핵까 핵め이 sends thou 핵까 핵 거 compete 먹히 안았네 인정할 수 있다 여기는